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삼성생명법 때문이란 얘기들이 많은데요. 삼성생명법이 어떤 법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먼저 김보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삼성생명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27%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무려 46%나 올랐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4만 원대에 머물렀던 주식이 지금은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대를 오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마냥 상승 곡선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동안 9% 넘게 빠졌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6% 넘게 뛰는 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삼성보험사들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증권가에선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현행법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보험 가입자에게 투자 손실이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 지분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취득가가 아닌 현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가로 계산하면 5천억 원대로 전체 자산의 0.2%도 채 되지 않지만 시가로 하면 8%를 넘어섭니다. 즉,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삼성화재 또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내다 팔아야 하는데 그 액수가 둘이 합쳐서 무려 23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훗날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감에 삼성생명도 삼성화재도 들쑥날쑥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겁니다. 현재 삼성생명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거대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인 만큼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지분을 개정안처럼 시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한도 제한도 있는데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일본은 투자 제한 한도가 우리의 2배 수준인 6%까지 가능한 데다 시가가 아닌 취득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봄입니다.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은 삼성금융계열사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도 적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법 개정한 대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 역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증권가에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공정과료법에 따라 지조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회사가 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금보다 15% 가까이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무려 50조 7천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엘리엇 사태가 그랬듯 삼성전자 경영권을 노린 외국계 펀드에 개인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54.1%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